노자의 보물지도 담화음 제5구역의 보물찾기 메시지입니다. 천지는 어진 덕을 베풀고도 덕이 있는 채 하지 않아서 만물에 베푼 덕을 지푸로 만든 게 버리듯 하여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눈밝은 선지식은 어진 가르침의 덕을 베풀고도 덕이 있는 채 하지 않아서 백성의 베푼 덕을 지푸로 만든 게 버리듯 하여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.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와 갓나니 텅 비어 충만한 호연지기가 담이 없어서 움직일수록 바람이 끝없이 생겨 나온다. 말이 많으면 자주 말문이 막혀 궁지에 몰리게 되니 있는 그대로의 한마음자리를 여실히 지키느니만 못한 것이다. 노자가 제5구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셨나요? 아직 못 찾으셨다면 다시 보기 노자를 검색하시면 제5구역의 보물찾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